Q. 다래끼. Q. 다래끼. Q. 다래끼. Q. 다래끼. 어떻게 해요? 살짝의 다래끼가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짝 눈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딱 이건 내일 다래끼다 싶었는데 어젯밤 딱 자기 직전에 눈이 엄청 빨갛고 계속 그쪽이 아프더라고요. 약 먹고 안약 엄청 넣고 여기 엄청 따뜻한 걸로 계속 찜지려고 해가지고 그나마 약간 발현 시기를 늦춘 거 같습니다. 컴백 쇼케이스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늦춰놨습니다. 오늘은 저희 쇼케이스날입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백! 너무 힘들었어요.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거 같아요. 오늘 너무 떨려요. 언제 생일 선물 보사는지 아세요? 너무 듣고 있는데 뭐 사셨어요? 좋아하게 나 옛날부터 원진이가 썼으면 썩 괜찮을 거 같은데 뭐 안경 택? 괜찮다 그거. 원진이 형 안 껴? 원진이는 동그란 개만 쓰잖아. 그러네. 근데 형아 캔벨 완전 엄청 좋더라고요. 좋아요? 원래 두 개 내 것도 살 겸 두 개를 썼거든요. 하나는 오픈 윈도우, 하나는 장미인 거예요. 장미를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장미를 쓸까 하다가 오픈 윈도우가 살짝 그.. 아직 한 번도 안 맡아본 형이어서 도박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로즈를 형 걸로 사고 손님들로 이런 걸 보냈어요. 여기 와! 여기 닌이요. 형, 귀가 부었나 봐요. 말가 안 줘요? 말가? 여기 닌이요 안 줘. 오케이. 맘. 맘. 이제 크리스틱 선생님이었습니다. 둘, 셋. 팀 버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도 안 힘들는데? 역시.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. 고! 예스! 예스! 나이스! 생일 축하해요 원진이 형. 고마워. 내가 진짜 미역국 해줄까? 어. 다음 생일에 해줄게. 진짜지? 형 난 해줄 수 있어. 진짜지? 캐니즘에서 사다가 그게 어디야. 다시 찍어주세요. 오늘 많이 생살라요? 생일인데 이렇게 좀 하던 캐슬라요? 아니요. 아니요. 오잖아요. 썬빈이 있잖아. 맞아. 아니요. 오케이. 요새 원진이 형이 저를 이렇게 챙긴다니까요. 아 괜찮아요. 아이고. 생일에 고생. 이런 라인다 자꾸. 야 생일에 먹어보지 마라. 생일에 컴백하면 좋은 거지. 나도 내 생일 때 활동하고 싶다.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. 아 신발도 풀렸어. 어떡해. 나도. 넘어질 뻔해. 나도. 앞머리 파워가 너무 잘린 것 같은데. 저희 복제의 상대가 이제야. 야 생일이 쳐. 나? 나 잘랐는데? 원진이 형 오늘 컨디션이 더. 날인가 봐 원진이. 잘생겼다 오늘. 잘생겼다 오늘. 그래도 더 빠르. 더 빠르. 빠른 년생이야? 원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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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진아 오늘 0.7초 정도 빠른 것 같아. 10.7초. 형이 그거 빌려줄까? 제일 노력 잘 사올 때. 알코올? 그러니까 진짜 화장품 같은 거. 너 리스테리 여드름 났을 때 바라듯이. 그런 건데 그걸 눈에 발라보는 거 같아. 나 어제 위험해. 가그린 발랐어. 가그린 발랐다고? 진짜 이 배척하는 게 가그린이네? 그러니까. 눈에 발랐다고? 그거 말고 그거 용도의 화장품이 있어. 왜 태혁이 다리가 또 났어? 어 또 났어. 진짜? 너 끼가 너무 많은가 봐. 그러니까. 키가 좀 많이 없어. 컴백마다 자꾸 나는 거 보니까. 컴백마다 다리가 늘어나는 거야. 너무 잘생겼다. 생긴 일어나. 몰라. 아무튼 생긴 일어나. 우와 너무 잘생겼다. 너무 고마워. 너무 잘생겼어 오늘. 뭐야 근데 진짜 오늘. 오늘 뭐 생일을 버퍼 받았어? 어제. 오늘 생일을 버퍼 받았어. 뭐야? 형 생일선물로 선풍기 한 번만 갖다 준 거 같아요. 원진이 형이 생일선물로 형 내가 피규어 사주려고 했거든요. 꽤 가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사주자 했는데 원진이 형이 아니야 난 너 원했으면 될 거야 지금. 저는 곁에 정할 수 있게 하려고요. 원진아 생일 축하해. 사랑해. 지금 318번 남았나? 그럼 4번밖에 안 한 거죠. 308번 남은 거지. 308번 남은 거지. 308번 남은 거지. 아 상대. 너무 고생했어. 응. 원진아 생일 축하해. 원진아 생일 축하해. 307. 형이 형한테 살려봐야. 나 민희가. 내가 어제 자기도 약간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기가 약간 부끄러웠나 봐. 근데 내가 형 생일 선물 뭐 줄 거 아니니까 아니 형아 남은 거지. 걸 버무리. 그러고 속은 게 무서워. 그래서 내가 말한 것도 부끄럽지. 라고 이렇게 이러다. 나만 있으면 된다고 이번에 좀 제가 약간 몸무게가 항상 50 후반 60 초반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속 막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텅텅해 보이고 약간 막 그렇지 약간 턱선도 불확실하고 항상 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항상 했었어요 닭가슴살 소세지 먹고 약간 맛있는 닭가슴살들 있잖아요 양념 조금 돼 있는 그런 닭가슴살 먹으면서 항상 했었는데도 살이 되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혜지쌤한테 쌤 저거 이렇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? 했는데 쌤이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라고 완전 진짜 저염식 식단을 짜주셔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50 중반까지 약간 데뷔 초까지 왔습니다 1분정도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네 오우 귀여워 오우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인터뷰입니다 송영윤 씨 송영에서 올라오셨는데 송영의 자랑이 말씀해 주십니까? 네 송영의 자랑이십니까? 송영의 자랑이십니까? 저요? 대응 중입니다 배운이 형 멋있다 파이팅! 잘생겼다! 동생을 맡은 정세월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래비티는 대변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이 끝나면 크래비티 분들을 모시고 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했잖아 진짜 잘 했잖아 진짜 잘 했잖아 귀여워 귀여워 고맙습니다 나중에 비하인드 봐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겟러셜!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! 오 형 멋있 청량하네요 하나, 둘, 셋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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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생각으로 그렇게 못해? 형은 진짜 형은 진정으로 원하는 걸 몰라? 아 형 내가 저번에 진정으로 원하는 헤드셋 딱 줬잖아 아 너 이뻐 마침 갈아입십니다 아닌가 이거 한 번 더 이마? 왜 이렇게 다 울어? 러비티한테 자랑할 거 있어 원진이 생일날 원진이 0시에 나 원진이한테 사랑해 사랑하라는 소리들어 형 팔 형! 형! 요즘에다 다시 이거? 빨리 달려가요 0시 12시 딱 오전 12시 제가 딱 보냈는데 바로 답장해줬어요 원진이 생일날 시작되자마자 저 원진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었어요 이렇게 원진이가 요즘 저를 대놓고 좋아하는 거 같아요 원래 살짝 숨겼거든요 숨겨가 좀 튕겼는데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? 저 원진이한테 이렇게 했거든요? 원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대놓고 좋아하려고 하는 건가? 하고 그거 이게 저... 근데 그 앞에서 바로 형준이를 안아줬어가지고 형 안 안아주면 삐질 거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디 가? 거기가 없어요 형 안아주면 안 돼요? 형 안아주면 안 돼요? 형 또 사... 우와! 베레모 때문에 안 껴져! 베레모 때문에 안 껴져! 바르기 저링아! 어때요 러뷰티? 어떻게 어울리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아 예 잡기 멋있게 입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모니터 못 봐보네 이거 배컷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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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극란에게 팝을 많이 주네 뭐야?! 내가 안 들어갔어 아 내가 안 들어갔어? 귀여운데? 아니 진짜 그 손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웬웬 해주면 뭐 해줄 건데? 해보면 나중에 너가 해달라고 한 번 할 수 있게 오메치 되는 거야? 뭐요? 비슷한 슬로우 같은 거 카메라 켜져 윙디 윙디 나왔어요 윙디는 왜 나왔어요? 정말 카치다 윙디 맨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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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엔? 오엔으로? 아니 이게 왜 유행이야? 귀엽잖아 아니 웬으로 하자 맨크죠? 이거 다 다른데? 다 다르게 하는 거야 각자 자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살짝 근데 틀이색지 말고 이런 거야 아니 이게 왜 유행이야? 그럼 형 완전 다운해야 돼 형이 완전 다운해서 가야 돼? 완전 다운해서 그렇게 가야 돼? 앞이 완전 숙여줘 아 누구지? 내 생각에 성민이가 여기 있고 그래 성민이가 여기 있어야 돼 아니 원진이가 딱 딱 원래 그 자리로 가고 러닝이 가야 돼 유지 가능하면 거기서 봐 여기야 형 다운 나 왜 이렇게 일단 몫이 다 형 너무 송족인데? 리허설이잖아 다이아몬드? 좋아 동강이 조금만 도들고 그냥 예션을 들어와 다이아몬드 너 자세 잡아 지금 잡아 이거 한 번에 가야 돼 아 빨리 하나 다 먹자 몫이 잘és까? 다시x3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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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x4 아 왜? 왜 뒤봐? 왜 뒤를 왜 봐?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뒤봐? 나 안 할래 알겠어, 알겠어 미안해, 미안해 자 제대로 할게 나 몰리는 거지? 아니야, 아니야 원래 이거야,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안 해! 그래 제대로 할게 아 힘들어 눈치 먹는 거 봐 네,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얼른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인사드리고 완전체로 뭉쳐볼까요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그래비티! 네,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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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게임 컨셉 감사합니다 됐어 생일 축하해 이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 저거 보이시나요? 우와! 예쁜데? 이거 세트 보이던데? 쫄 해봤어, 내가 뭐야? 지금 아침 아저씨 좋아 아침이 아니구나 아침이 아니구나 야, 오늘 춤을 많이 춰야 돼서 든든히 먹어야 돼 야, 건강이 안 좋아 너 건강 안 좋아서 맨날 찍혀 먹니? 너 건강도 좋아서 맨날 사용해서 찍혀 먹니? 일주일 지난번 건강 생각하면 안 돼. 원래 단계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. 일팔 써먹는다니까. 이게 편의점 사장님이 추천하신 젤리예요. 네 젤리. 오글탱? 이게 요새 그렇게 맛있다고 저한테 꼽다 가라고 하셨거든요. 너가 꼬불탱! 그래서 꼬불탱!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. 젤리를 세 개나 사지? 사장님의 단계. 진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? 우리 사장님이 어? 요새 꼬불탱이 잘 나가는데? 이러셔가지고. 아 그래요? 가라 가져왔죠? 근데 이 젤리가 진짜 맛있어요. 고소 알맹. 아 이거 까보자. 얘는 진짜 맛있어. 아니 왜 닦아서 한입씩만 먹는 건데? 얘는 그냥 추천해주셔서 까먹을 거긴 진짜 맛있다. 사장님이 설명 되게 할머니랑 있으니까 아기 아기. 한 개 왜 이렇게 있는 거야? 진짜 젊어졌어요. 난 진짜 요즘 내 나이를 상관없는 거야. 세림이 형이 많이 뻔뻔해졌는데. 새벽에 춤추니까 몸 잘 부르나야죠. 뭔가 비하인드에서 나올 때마다 몸을 부르고 있어요. 살짝 부은 거 같아서. 혈액순환 시켜야죠. 어디야 지금? 껐어 노래? 튼 거 아니었어? 타이가 붙었어요? 타이가 붙었어요? 타이가 붙었어요? 아 진짜. 아니 이거. 황민이 타이 묶어주고 있어요. 뭐 하는 거예요 형? 타이 묶고 있어. 타이 묶는 법을 배우려고요? 아니? 나 묶을 줄 알아. 됐어요. 새로운 인이어를 착용하고. 미니 미니야 찼어요? 처음으로 음방을. 제 탄생화에요. 이름때라 이름이.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. 뭐였지? 아시겠네. 자운형. 별로 안 어렵네. 흔하지나? 제 인이어 보여드릴까요? 제 인이어는 굉장히 심플해요. 심플 이스 더 베스트입니다 여러분. 심플 이스 베스트.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. 원래 블링블링한 걸 할까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어요. 한번 껴보겠습니다. 이런 흰색이 어떤 무대 컨셉이든 잘 어울리기 때문에. 이렇게. Let's rock and roll. Rock and roll. 떨린다고. 긴장돼. 괜찮아. 잘할 수 있어. 가자, 가자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매일 해주세요. 살짝 풀려주니까. 하나. 둘. 하나. 하나. 둘. 어! 얘들 아이가 는 그댉 하라고. 싫어. 해. 누군가 있으면 틀릴 것 같아요. 안 틀려. 띠욤. 바로 가자. 공간. 안녕하세요. нашего 네이이이이이! 끝났어요! 고생했습니다! 단컨 끝!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찍어주셨는데? 와 너무 신경 많이 썼지.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거. 아 너무 아쉬워. 표정 잘 못 한 거 같아. 내일부터는 좀 더 잘 대로 해야지. 잘 대로 해야지. 황준아 왜 그래? 근데 오랜만에 지금. 왜 그래? 형 실망 시킬래? 형 실망했어 형이? 응. 형이 왜 실망해? 형은 네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응. 너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형을 실망할 수 없게. 만족하면 안 되지 형. 맞아 그렇긴 해. 아 팬텀은 줘도 안 가져. 야 팬텀 얼마나 야 내가 팬텀 희귀하지 않지 않아? 정모 형 줬어. 정모 형 받들아. 받들아가 아니라 네가 당첨을 왜 틈을 보셨지. 정모 형 아주 좋아하는 받들아. 정모 형은 또 그런 거 좋아하지. 아니 팬은 절교한대. 정모 형 꼬마도를 붙여줘도 좋아할 사람이야. 정모 형. 기다려. 나 돈 높아. 나 디아루가 미만. 코딩이야. 닮은 포킷몬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알아? 나무인데. 토지몽? 어 어. 갈색으로 킬 쭉한. 뭐야 형. 계속 도로 끝나. 모니버스. 우리 틱톡 챌린지 한 번 해. 꼬지몽이랑? 어. 꼬지모야 형. 꼬지모야. 아 맛있는다 근데. 맛있는데? 너무 많은데?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? 화장실 갔다 올게요. 러비티가 우리 몇 시에 녹화하는 줄 아실까? 야 러비티가 우리 몇 시에 녹화하는 줄 아실까? 야 경아 내 회상 니 호동이 밑에 핸드폰이. 이거 뭐야 성민이 폰이긴 한데 지금 6시 22분 저녁일까요? 아니죠 새벽 6시 22분. 심지어 2시에 왔어. 내가 어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한 11시쯤에 잘 자라고 나도 이제 잘 거라고 했는데 걱정하셔도 되세요. 허니의 거짓말.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. 진짜 멋졌어 진짜. 이뻤고. 레전드인데. 어려졌는데 좀? 아 나 원래 군것질 잘 안 하는데. 자꾸 사다 놓으면 먹게 된단 말이야. 그럼 잘 하는 거 아니야? 맞네. 아니지. 항상 사다 놓자. 긍긴하지. 항상 먹자. 내 손에 쥐어지면 먹는단 말이야. 맛있게 먹어요. 맛있게 먹어요. 야 햄버거 먹었어. 남았어. 저거 내 거 아니야. 형이 한 입 먹어줄게. 방금 먹어봐. 먹었어요. 모짜렐라 먹는다고 지금 이렇게 굳었어. 저희들이 다 잠을 못 자서. 못 자. 잘라. 아 잠을 모짜렐라. 저희들 다 못 자서 모짜렐라 생각하지 않아? 한 입만. 이거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. 먼저 먹어. 와 햄버거. 햄버거요. 남은 거 있나? 왜 안 먹어요. 감치도 엄청 많네. 아니 근데 지금 안 먹어야 승자 아니야? 이제.. 미안 눈치 없었지.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안 먹어야 승자? 이유만 들어볼래요. 패스트푸드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. 그쵸? 그래가지고. 형 형이 좋아하는 핫 크리스피버거예요. 어? 맛있게 먹어. 이거 잘라 먹어볼래? 어이. 잘라. 오늘 애들이 다 너무 잠을 못 자렸나. 한 번 터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? 받아줄 때? 한 명이 웃어줄 때까지 좀. 난 계속 웃었어요. 나 근데 너무 피곤해서 먹을 힘도 없어. 잘 먹고 있는데? 이렇게 맛없게 먹는데 처음이야. 아니 처음은 아니야. 근데 살려고 먹는 거야. 살려고. 너는 좀 먹어. 열심히 살아보자. 자 우리 한 번. 다 먹어 보자. 여기 누가 핏불 버거 두고 가면 돼? 뭐야? 핏불. 핏불 버거? 못 참겠죠. 이거 뜨리냐는 버위버거지. 아.. 아 힘들어요. 보컬 챌린지 하고 왔어요. 생각보다 떨렸어요. 우연히 봄이라는 노래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하이라이트 부분만 알고 제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거의 하루 연습하고 바로 찍어야 돼서 좀 실수도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. 짠. 1초 뒤에 뮤뱅에서 만나요. 뿅!